만 60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. 사전 예약을 통해 맞을 수 있는데, 만 70에서 74세 시민과 만성중증 호흡기 질환자는 바로 사전 예약이 가능하며, 만 65세에서 69세 시민은 오는 10일부터, 만 60세에서 64세 시민과 유치원 어린이집, 또 초등학교 1, 2학년 교사는 오는 13일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. 사전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, 자녀 등 보호자가 본인 인증을 거치면 대리 예약도 가능합니다.